트와이스 나연의 어머니가 전 애인과의 6억대 비투와 관련하여 최종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동 부지방법원 13 민사부는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하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엔 차용증 등 쾌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총 5억 3,590만 8,275원을 송금했고 또 나연과 나연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했다라고 합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나연이 가수로 대비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퇴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취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대비하면 금전을 반암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취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연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저 정도로 돈을 받았다면 도의적으로라도 따로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